아 근데 이 머리보다 지금 머리가 더 나은거 같은데 웃긴거 같은데 아닌가 그래 머리도 별로인거 같애 그냥 마수로 가자 인정? 형님들? 포고바 인스타 아 자 일단 포고바 인스타 한번 들어가보면 할게 아 그냥 마수로 가 형님 오버스 들어오십쇼 형님 와 나 진짜 절대 안맞아준다 절대 안맞아준다 마수 100개말고 50개하면 안되냐? 뭐가 50개에요 형님 한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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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한시간 한시간 아 100개말고50개부터 마수 해라고? 아 형님 그건 안되지 왜냐면 나도 처음에 마수꾼했을때 내가 만약에 처음에 50개가 했으면은 내가 50개하겠는데 처음부터 100개였어 그건 안돼 진짜 어 그건 진짜 좀 안 돼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50개 했으면은 아 이거 리 Hat 이건 진짜 소지마소리 처음부터 100개 했어 어 형님! 들어오시죠 오케이 추가할게요 뭐라고? 초심 1원이야 초반당가 30개였잖아 아하 방송 많이 안 보내가 또 저런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나쁠려 하네 여보세요? 어 형님 어 진짜 농담 안하고 제대로 할게요 어제 김유다님 작업한 거 봤죠? 어 그래 아니 형님 어제 술 많이 드셨습니까? 어 뭐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요 어 그냥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셨어요? 잠시만요 형님 맵 3판 2선이고 뭘로 가실 건데요 아 3판 2선? 네 뭐 니 자신 있는데 아무 때나 해 제가 아무 때나 해도 되죠? 어 아무 때나 해 어디로 가야 되지? 리장타워 일단 첫 번째 리장타워로 간다 형님 바로 출발합니다 어 그래 안 떨리나 보네 엄청 떨리실 거면서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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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디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깨달았어 그때 진짜 바보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져 형님 첫 번째 뭐하실 건데요 음 뭐하지 너 뭐할 거야? 저 로드워그요 어 그럼 나도 로드워그 아니 형님 응? 아니 방풀하고 있네요 뭔 방풀을 해 아니 뭔 방풀을 하냐 그러니까 뭔 소리하고 여기 있는데 형님 어 나 진짜 그 예? 응? 아니 형님 저기 그 채팅창에 계신데요? 어 이거 그거는 그냥 게임 화면만 화면에 떠 있는데 나는 어 그래요?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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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첫 번째 뭐 골랄게요? 니 아까 로드오버 한다고 안했어? 어 오케이 진짜 안 받아요 형님 좀 떨리시죠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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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했네 와 시 와 시 와 와 와 좋나 올라오는 와 이거 어떻게 안죽냐 왜 안죽은거야 오 뭐야 잘하는걸로 해 잘하는걸로 해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씨 잘하는걸로 해 거기 서소하 너 안아파 아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거 오케 나이스 아깝네 여기 뭐하셨는데요? 디바 와 이게 왜 잡히는거야? 나 진짜 오이가 없네 진짜 와 씨 아 때려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진짜 몰라 저 사람 와 으하하하하하 오오씨 와 어 Q 탔는데 진짜 ㄷㄷ 어! Wow 아아악! 형님 뭐하실건데요 처음에 음 뭐하지 로드워크 나 아까 로드워크 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 치는 줄 알았지 이걸 왜 해 그런건 강하게 너 애들 또 나 욕하지 느낌이 딱 분위기가 방금 기존 당황했어 아아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아아 근데 진짜 못한다 와 아아 발사아아아 하하하하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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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아 와아아아 와아씨 와 개가깝네 형님 뭐하세요? 아 맞다 내 저거 거점 먹으러 가야되지 나이스! 아 이게 붙어야되구나 아 이게 붙어야되구나 아 이거 죽어야 했는데 왜 왜 끄는거야 어떻게 끌어? 어? 와아 와아 1대0이죠 1대0 아 1대0 아 이렇게 해서 상판인선 아 아니 리퍼할 때 어떻게 해야돼요? 망경화를 어떻게 써야돼? 어? 어? 와아 이게 어떻게 최고의 플레이야 하아 아 진짜 못한다 너 뭘 진짜 못해요 뭐라고? 갈고리 던지자 갈고리 쓸거같은데 됐다 아아 갈고리 쓸 때 딱 망경화를 쓰라고 끌리고 나서 쓰는게 아니라 아 갈고리 쓸 때 아 오케오케 쓸거 같을 때 형님 응? 리장타워 말고 어디갈까요? 네팔? 뭐 네팔도 괜찮고 네팔 가면 되나? 오케 하아 아니야 3판인선 맞아요 형님들 반응속도가 존나 빨라야겠네 와 근데 로드워그가 그거네 리퍼잡기 존나 쉽네 한방 쏘니까 바로 밟으면 아니 아니게 로드워그가 패치돼가지고 잘 안잡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어 그냥 꼭 던지면 잡혔거든 네 그러니까 로드워그가 존나 세졌네 말이 안되네 로드워그가 존나 사기 캐릭터네 황제대인 증여하십시오 아 근데 이 진짜 제대로 해봤네 형님 뭐하실거에요? 나? 너 뭐할건데? 저 파라요 파라? 예 그럼 나도 파라 할까? 아니 나 파라는 별로 안해봐서 안되겠다 그건 뭐하실건데요? 음.. 나? 예 디바 디바요? 너 겐지 잘하잖아 겐지 아닌가? 공지감 아 진짜 겐지하네 아 미안해서 어떡해 이거 0 2 1 1 2 5 3 5 5 5 5 와 존나 아깝다 와 와 근데 와 진짜 겐지는 진짜 잘한다 와 나 죽을 뻔했어 와 또 겐지했다 와 와 으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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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아 저거 쓸 때 도망갔어야 됐는데 우왓 이게 어디갔지 않나 와어씨 와 겨우 잡았다 너무 빨라서 와어씨 으어어어 다시 해볼까 죽음을 맞이해라 아 아 아 좀 미안하다 근데 맨날 이기니까 마수풍 1시간 100개였지 마수풍 1시간 100개였다 조용히 좀 하세요 형님 마수풍 1시간 100개였다 마수풍 1시간 100개였다 왜 나가 마숨 아 아 진짜 개념이 없어서 니가 못하는거야 와 진짜 사람 아이다 너 이거 지면 끝나는 거 알지?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사람 아이다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이거 내가 봐주지도 못하겠다 이거 어 아 도망갔는데 아 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겨 폭동 뭐 이런거 하지마 내가 이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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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래도 한 번만 더 이기면 내가 이겨 질 수 없어 이거는 나 이거 지면 청개 쏠게 아 아 아 아 아 저기 거점에 있어 쫌 서 아 아 아 그래도 질 수가 없어 그래도 질 수가 없어 내가 이겼어 척계다 척계다 척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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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질 수 없었는데 아 짜증나 아 아 아 열받아 아 아 아 누걸 지나 아 아 아 아cc 으어어어 으어어어 어어어어 으어어어어 마이크 아 진짜 아 아 아 아 침착 해야지 깜짝이야 와 C 하아 하아 아아 존나 짜증나네 망정가 망정가를 왜 이렇게 안 써 와 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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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죽아 죽아 나는 재앙을 드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foods 으 으 으 으 아아아 이거 왜 로드호그는 왜 네발밖에 없지 총알이 아 미치겠네 아 충만 깎이네 진짜 아 바니 으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근데 진짜.. 미카천개